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의 미술작품 심의와 관련한 보도를 이어갑니다. 대형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미술작품은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mbc가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작품이 통과돼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이뤄진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문건. mbc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모두 38차례 회의를 열고 270여 작품을 심의했습니다. 5년간 부결된 작품은 단 10개,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이 무사통과입니다. 2018년에는 부결된 작품이 하나도 없었고 2019년에는 공공기관의 조각작품 위치 변경 한 건만 부결됐습니다. 2020년에는 들불축제장에 설치될 공공시설물 한 건, 2021년에는 민간시설 조각작품 한 건이었고 지난해에는 한 호텔에 납품되는 회화작품 등 7건뿐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부결률이 40%를 넘나들어 반발까지 제기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입니다. 부결률이 났다는 건 결국 건축지 입김 또는 일부의 특정한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띕니다. 재작년 3월 심의에서 평균 56점을 받아 재심이 결정된 한 조각작품 평가서.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심의에서는 평균 77점을 받아 통과했습니다. 반면 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 유명 작가의 작품은 세 번 심의에서 모두 재심이나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인맥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는 사이 알선업체까지 등장해 건축주를 상대로 작품 교체를 권하는가 하면 심의 통과를 위한 진행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 관계자는 유명 화가의 작품은 비싼 가격 때문에 결정이 배제됐고 가능한 지역작가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에서 보완을 요구하다 보니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기업인 스타트업이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주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아은 기자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다는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23살 최 모 씨는 은행에서 담보 없이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보조금 1,2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겁니다. 최 씨가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겠다며 세운 또 다른 스타트업 사무실. 이 업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낸 겁니다. 해당 업체는 언론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소개되면서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상장기업 만들기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에 지원되는 일부 보조금이 사업장에 대한 실사 없이 지원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증빙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완벽히 구비되어 와가지고 검찰 수사 결과 스타트업 대표인 23살 최 모 씨는 직원과 투자자들도 속여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혈세 낭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풍력개발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제주도가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시민단체에는 이런 정책 전환이 10년 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제주도는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업 행원이 99만여 제곱미터에 4.2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대를 설치하는 보르맛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가 마을 소유 토지를 20년간 빌려 사용하고 발전 수입을 마을에 배분하는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8년째 사업자 공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제주도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 권한 대신 관리 기능만 부여해 민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와 개발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 가치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개선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담아가지고 저희 정책을 내놨고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보완 없는 정책 전환은 과거로의 획이며 추자 해상풍력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기에 대한 사업을 못합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과도 뭐겠습니까? 추자 해상풍력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돈을 뿌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 수용성 목적이 변질되고 공공성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공성 강화, 제주에너지 역할 강화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공공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강화가 아니라 약합니다.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찬반 의견 차가 워낙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제주 지역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인 40억 4천만 원을 돌파해 사랑의 온도탑도 100.9도까지 올랐습니다. 캠페인 초반에는 모금액이 저조했지만 연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에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이면 일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56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이 넘고 있다며 서둘러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노영동 신청사 열린시민공원에서 전사순직경찰관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추모비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 237위에 위패가 설치됐으며 유가족과 제주도 재향경우회, 제주 4.3 희생자유족회가 처음으로 제주경찰청을 함께 방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4.3 당시 처형 위기에 처한 주민 100여 명을 살린 고 문영순 서장의 흉상도 참배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은 마라도 남서쪽 128km 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서 40대 선장이 쓰러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선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해당 어선을 화순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7시 50분쯤에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89km 이상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이 불법조업 혐의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납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화북 이동에 폐기물 처리장 창고에서 불이 나 임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과 폐기물 압축기 등을 태워 소망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발 항공편 도착지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제주와 홍콩 직항로선 운항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홍콩 익스프레스는 정부 조치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던 제주 홍콩 직항 운항 취소를 관광당국 등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권 관광시장 회복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이 한 차례 유찰돼 재공관 결과 두 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업체를 선정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테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